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안녕 친구들, 숲속에 아기 곰 나 있지 않았지? 친구들, 나 궁금한 게 있어 친구들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친구 아, 너무 고르기 어렵다, 그치?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똑같이 제일 사랑해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제일 사랑할까? 한번 물어봐야겠어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그야 물론 우리 아기 곰이지 우리 아기 곰이 엄마한텐 제일 소중하단다 어, 그럼 엄마는 숲속에 있는 맛있는 꿀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당연하지 우리 아기 곰이 엄마는 제일 좋고 제일 사랑해 하하하하, 고마워요 엄마, 저도 해요 자, 이번에는 아빠한테 가봐야겠다 아빠, 아빠 뭐 하세요? 어, 너를 위해 의자를 만들고 있지 우리 아기 곰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와, 너무 멋진 의자예요, 아빠 아빠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죠? 맞죠? 하하하하, 당연하지 우리 아기 곰만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없단다 너는 참 특별한 아기 곰이야 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니 너무 행복해 음, 세상에서 엄마, 아빠 말고 나를 제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